비장의 카드 혹시 늑대개팀의 전력이 보충된 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아직은 너를 처분할 때가 아니다. 지금 보내려는 증원군은 일시적인 전력일 뿐이야. 증원군? 위상능력자가 오는 건가요? 엄밀히 얘기하면 위상능력자는 아니지. 어느 정도 비슷한 부류이긴 하지만... 곧바로 그쪽에 증원군을 보내도록 하지. 다만 그 증원군은 좀 특수한 전력이다. 행여라도 적으로 착각해서 공격하지 말기만 한다. 위상능력자가 아니고... 적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증원군이라면... 설마... 한가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다. 곧 변종이 움직이기 시작할 테니... 서둘러 마철로 옥상에 출동하도록... 그리고 내가 보낸 증원군과 함께... 변종의 움직임을 봉쇄하는 거다. 적들에게 우리의 어금니 자국을 남기고 와라. 역시 그 남들은 3년 전에 처리를 했어야 했다. 문화자들에게 나지 abus지만... 손 vas을 통해서 연결이 되었다. 모든 것을 영향으로 가지고 와라. 그리고 poundingchos힘요.